제가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는데 아침에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더 늦네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해줘 왜? 인사해줘 브이로그 찍어야 돼 태환이랑 정수 빨리 와서 인사해 인사해 누가 80살 하라고 안녕하세요 지각은 아니잖아 너 때문이잖아 난 택시 타고 왔어 너 때문이야 난 택시 타고 왔다고 간단히 잘못했어 지각이네요 그게 내 탓이냐고 오늘 처음으로 지각이다 일상이다 뭘 일상이다 안녕하세요 브이로그로 사랑합니다 뭔데 이거? 브이로그 브이로그 누가 이따구로 찍어 이따구라 비콘 찍고 올게요 조리복을 갈아입었는데 뱃집 안 찍어요 사랑합니다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료수 주시면 감사하죠 어제처럼 홍삼 주시지 마시고요 근데 등교 때 잘 못 찍었어요 택시를 샀거든요 택시 안에서 뭔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홍삼 홍삼 감사합니다 너 홍삼 좋아하냐? 황수쌤이 주셨는데 나 홍삼 안좋아요 승준은 인사해주고 승준은 인사해주고 멋있는 척이라니 멋있는거야 의자 빼는 꿀팁 이렇게 빼다가 여기에 꿀팁을 하야 하잖아요 그쵸? 이걸 잡고 왜 안 빠지지 아니 공이 깜짝아 이렇게 빼면 간단하게 뺄 수 있다는 거 냉장고에 넣어서 철학기 먹으세요 지금 너네 얼굴 나오고 있어 정맨이 돼지 정맨이 돼지 정맨이 돼지 이제 실습을 시작해볼까요 당하고있나요? 아니요 당한 것 같아요 당하고있나요? 연기 나는데요? 네 태울라고요 태울라고요? 태울라는 뭐가 좋아요? 맛있어요 상롱의 장점은 뭔가요? 상롱의 장점이요? 공학이다래요? 공학이라고요? 공학이어서 좋아요? 안되겠다 자격증은 따로 취소 부탁드립니다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좋은 친구 있다고요? 넌 아니에요 너무 가식적인 멘트라니까요? 넌 아니에요 예 안됩니다 과연 과연? 안되다 안됩니다 그럼 안될거 같은데? 확실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것들 아냐? 그렇지 상롱 오늘은 여기까지 노잼 노잼 빠이